따로 저 혼자. 내 숨 시간에 특별히 제가 노래하세요. 학원에 모일 날이 되니까 합숙하세요. 저 혼자 혼자 구경해야겠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이유라 선생님이 가르친 거 있어? 만능이에요. 만능이시네. 원래 잘하셨으면 좋겠죠? 이 정도면 되어있어요. 훌륭한 기회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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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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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빠르다 저쪽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넓 Eve 근데 으 mile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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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